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가수, 금홍이가 들려준 김대리, 박대리 누구랑 있었던지, 솔직하게 털었나요? 하지만은 됐어, 그놈의 김대리, 그놈의 밭들이 빙개는 이제 흠어질렸어 이 집에 한 번 벌러나가면 도식없네, 누구랑 있었나? 김대리, 박대리, 이제 오히려 다 한 번이며 이해를 알겠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, 이번만은 김대리가, 박대리가, 돈을 주냐, 쌀을 주냐, 밥 먹여주냐 김대리가, 박대리가,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얼마야, 차는 아니겠지 바른대로 말해봐 갑자기 한복있어 김대리, 박대리, 김대리, 박대리 김대리, 박대리, 김대리, 박대 김대리, 박대리, 김대리, 박대리 김 Ск para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